야 우리 해이 좋겠다 어디로 간대? 몰라 근데 느낌에 바다 보인 리서트밤 이런 데 갈 것 같다 어? 바다? 우와 야 되게 좋겠다 그치? 너 세면들 싼? 장희야 얘 무슨 소리야? 장희야 장희야 무슨 소리가 들어 됐어 됐어 장희야 조용히 거짓이야 그냥 해봐 먼저 열어 어? 야 황제 야들 아니야? 응 왜 막 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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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형 조용하아 조용하아 야야야 아우, 아우. 아우. 아. 죄송합니다. 제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. 아니,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우리 집 대문을. 어머니. 제가 가슴이. 가슴이 너무 아파서. 아, 그렇게. 가슴이 너무 아파서 왔어요. 아이고. 회의를 보면 좀 나아질까 해서. 쟤? 장모님이라고 부르고 싶었는데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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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하. 천하 말이 맞았어. 내가 제도가 없어서. 아유. 가다를 안 좋아하나. 아유, 무슨 소리예요. 일어나 일단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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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계속 처럼을 불러도 될까. 아유. 이 형이 지금 제정신 아닌 거 같으니까. 일단 내 마음가 üç 해. 둘은 빨리 들어와서 자. 아유. 아유. 포인트 형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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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실 짓고 말해. 너 어디까지 갔어? 어? 말 못 해? 나한테도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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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비싸다!